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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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쉬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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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기여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후과랑 비슷한 스타일을 찾다가 아 이분이다. 제가 예전에 멕시코에서 엄청난 게 슛이 좋은 분을 발견했거든요. 그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코님. 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서 온 코코입니다. 그런 거 안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안녕하세요. 히트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처음에 오프닝 이벤트로 2대2 먼저 진행하고요. 2대2에서 이긴 팀은 다음 1대1에 대한 공격권을 먼저 갖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네 갑시다. 거꾸로 선수는 올해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프로팀에 들어갈 예정이고 3학년 때 우승할 때 스타팅 멤버였고 4학년 때는 아쉽게 준우승. 아쉽게. 학교 자세히 보면 강팀이 있나요? 명분이지만 명분이 된 거는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한 10년. 10년 정도예요. 예전에는 대학 2부팀이었는데 일부러 올라가면서 이제 강해지면서 이런 좋은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승까지 하게 됐죠. 거꾸로 선수가 우승했을 때가 그 대학교의 전국 첫 우승이었습니다. 쿨가 선수는 대학 졸업하고 프로팀에 조금 경험하다가 KBL에 도전하고 싶은데 발목 부상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쿨가 선수는 대학교 때 서일본대회에서 3위 서일본대회 3위 서일본대회에서는 16강 아아 1번 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아 이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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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아니 아아 내가 다시 다시 보고 ey 나 나 보는 나 나만 고장 6. 6. 6. 6. 3. 3. 1. 3. 6. 1. 1. 2. 1. 3. 5. 고우! 아들 2! 들어! 자, 오른쪽! 네! 네, 타워있다. 오른쪽! 아, 끝! 4, 2, 1! 크신다! 뿌려! 1, 2, 3, 1! 5, 4, 3, 2, 1! 복어 쭉! 으어! 아아,oria 하---- 아, hobby! 어! screaming! 으 어았! Stephen! 아— 새넱 때 물! 아, 수闔은 맨 타블라 prepared Emia 조금만 패스! 학 attractions ele이 foot! attracts him 일하는 that way 11점 내기 11점 내기 11점 내기 3포로 1점 1등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죽는다 7대 6였네요? 아니요 8대 6? 아 2점 들어갔지만 3병 남았어요 11점까지에요 вер Serie beat 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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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x 4 삼성 깔고 din 깔고 깔고 자 깔고 개조 2점 남은 거 알고 있죠? 네. 힘들게. 자 승리 팀원 오늘 포커 팀! 포커 팀 수고하셨다! 3, 2, 2, 3, 2, 3, 4, 2, 3, 2, 3, 2, 3, 2, 3, 2, 3, 1, 2, 3, 2, 3, 2, 3, 2, 3, 1, 2, 3, 2, 3, 2, 3, 2, 3. 형한테 화가 많이 나니까. 제가 좀 화가 난 것 같은데 3점 2개 던진 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게 2개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화가 나고 남한테 화가 난다 35분에